혼자 사는 여자 당직이 전까지 손소리 계속 들고 끝난 거예요 상상 없는 감옥이라 그러나 외출할 때도 혼자 해본 적이 없어요 사기로 2년? 여기 우리 이상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 내가 혼자 가는 걸 싫어하면 그런 남자는 그냥 애초에 안 만나는 게 방탕한 생활을 안 하리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것도 잘못했다가 공부어도 오케이 잘 떴는데 싫으면 관두세요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야 내순 제로 혼자 나들의 쏠지 과감한 이야기가 1월 20일 밤 11시에 시작된다 채널 고정